주민공동체에 파괴하는 하상도박장 추방하자! 아이들이 뭘 배우겠는가? 하상도박장 물러가라! 우리는 벌써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횡단보도에서 술 취한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경마장에 못 들어간다 위협하고 깨진 술병을 휘두르고 어떤 노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우리는 벌써 화상 경마 도박장 때문에 너무나 큰 폐해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마사회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정하겠다 말만 합니다.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야 합니까? 누가 죽거나 다쳐야 합니까? 도대체 공기업 마사회가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는지 알 수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